Hello, GQ Japan. We are... BZS! 오랜만에 잡지 화보를 찍은 거 같은데 되게 생소하게 오랜만에 찍을 거 같아요.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어색한 거 같아요. 안녕하세요. Q은 없음 어떻게chas은지 정신이ils 화분은 또 오랜만에 된 것 같은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무슨 세계의 컨택도일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께서 저희를 많이 기다려주실 텐데 이렇게 또 사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느끼고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만나 뵙는 날이 빨리 돌아가시면 됩니다 슬픈 보라에 오늘 GQ 화보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멤버들과 이렇게 사진을 이쁘게 찍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태형 씨는 어떠세요? 저는 일단은 사진 찍는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화보 촬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저희 분들에게 다가가가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